최근 고용학화와 일자리 변화 등으로 프리랜서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. 하지만 낮은 수익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요.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프리랜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.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. 김호 기자입니다. 경기도 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 프리랜서는 42만 천여 명. 방송과 음악 등 고숙년 프리랜서로 범위를 좁히면 14만 5천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프리랜서의 가장 큰 취약점은 낮은 연봉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. 경기도가 도내 프리랜서 소득을 조사한 결과 40.7%가 2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.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은 22.2%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은 19.9%로 조사됐습니다. 5천만 원 이상은 11.2%에 그쳐 평균 연봉은 2,81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프리랜서 활동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79.5%가 소득의 불안정을 꼽았습니다. 불만족의 이유로는 보수 또는 소득 수준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보수의 책정 기준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일방적이라는 점, 또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꼽았습니다. 직종별로는 교육과 연구, 법률 서비스가 31%로 가장 많았고 IT와 의료보건이 각각 12.4%로 뒤를 이었습니다. 음악과 연극 게임이 10.3%, 방송과 광고가 4.1%로 나타났습니다. 교육과 법률 서비스 업종은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나머지 업종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. 불안정한 고용 형태 때문에 부당행위를 경험한 사례도 87.4%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. 부당행위 대응 방법으로는 개인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53.9%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참고 견딘다는 무대응이 43.4%로 대부분 주위에 도움 없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단체나 공공기관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20%가 안 됐습니다.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에 바라는 지원 방안으로는 고충 상담이 80%로 가장 높았고 가이드라인 개발이 76.9%,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 73.5%, 교육과 심리적 지원 69.9%, 보험이나 예치금 제도 도입이 68.5%로 나타났습니다.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 무엇보다 프리랜서들이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기도형 프리랜서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. 세무, 노무, 특허 등 각종 행정처리의 어려움 해소와 또 교육, 훈련 기획, 각종 정보 등의 제공을 통하여 프리랜서의 역량을 제고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불공정 피해 상담, 법률 상담, 계약서 자문 등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일감 수조 채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도내 프리랜서 14만 5천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와 2차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. 헬로티비 öffentlich Christine